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밀고 가는 것 같은데 사실 무시무시한 일이죠 팀쿡이 은퇴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아니고 팀쿡도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뭔가 플랫폼 같은 대단한 제품을 하나 내놓고 싶어 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것 때문에 엔지니어들도 어느 정도 이쪽으로 와 있는 상황이고 게임하던 사람들 많이 오킬로스가 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제품에 대해서 약간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애플도 데브킷이 있거든요 하드웨어 같이 주는 거 개발자들이 하드웨어가 있어야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주면은 집에다가 무슨 보물 숨겨 놓듯이 이렇게 매번 어디다가 넣어가지고 암호 걸어가지고 구석에 짱 박아 놓고 눈에 띄는 곳에 두면 안 되고 아이폰 처음 개발할 때처럼 보안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대요 아무래도 딴 거 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빨리 들어가기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좀 어렵다 귀찮다 번거롭다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신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전프로 구매를 해야겠죠 너무 비싼데라고 하시는데 그 아직 학생이시면은 그 계산이 안 돼요 내가 천만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가 천만원이다 그러면 와 비싸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학생이니까 강의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강의가 천만원이다 그러면 그렇잖아 근데 이 강의를 들으면 무조건 카카오 가가지고 한 3년 지나면은 연봉 1억 승진할 수 있어 확실해 그러면은 천만원이 아까워요 바로 지금 결제하고 가서 공부하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걸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제품이 비싸다가 아니고 제품으로 뭘 할 수 있는가 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역산을 해보면은 제품 가격이 500만원이다 그러면은 어 이거 가지고 초기에 진입하면은 남들이 못 들어오니까 오히려 500만원이란 장비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독점을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내가 앱을 무슨 어떤 앱을 만들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전 프로 버전의 인스타그램을 만들어 막 3D로 막 보여 막 SNS가 다 3D 사진으로 바뀌어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오히려 내가 초반에 들어가가지고 선점을 해버리면 500만원이 뭐야 5천억 5천억 더 벌겠다 인스타그램이 얼마였죠 조단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지금 저가 버전 얘기가 나오는데 저가 버전이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늦을 것 같은데 왜냐면 오큘러스 같은 거 이미 있거든요 저가를 내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건 맞죠 근데 우리 입장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자의 입장이에요? 아니잖아요 사용자는 그냥 돈 주고 그걸 소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기술에 대해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실제로 저는 VR 게임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봐요 여전히 AR로 넘어가면 더 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확신을 해요 언젠간 된다라는 건 확실해요 5년 안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머리에 무겁게 왜 쓰고 있어? 막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그거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완전히 달라요 저는 아니 귀찮게 핸드폰을 왜 들고 다녀였어요? 진짜 왜 아이폰같이 큰 걸 들고 다녀? 저분 조금만 폴더폰 들고 다녀야지? 저런 액정화면으로 돼 있고 버튼도 없는 폰을 왜 써? 진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싹 바뀌었잖아요 그거를 미리 보는 사람은 돈을 버는 거고 기회를 잡는 거고 아니면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간단해요 주변에 보면 뭐 이렇게 새로운 거 나온다고 하면 이상하게 쫓아가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뭘 크게 벌려면 남들이 못 보는 기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애플이 추구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려면 애플이 주장하는 스페이셜 컴피팅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요 용어가 굉장히 추상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도 설마 설마 했는데 정리한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페이셜 컴피팅을 MR, AR, AI, VR, 스페이셜 컴피팅, 센서얼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슬슬 이제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스페이셜 컴피팅이 뭐고 이 제품이 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런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흐름이에요 옆에서 보면은 그 영상 이제 틀어보시면 처음에 The Era of Spatial Computing이라고 딱 나오면서 진의 장비를 이렇게 딱 내밀거든요 근데 요런 거 보고 있으면은 와 얘네 일 잘한다 그리고 진짜 메타를 때려잡으려고 오큘러스 때려잡으려고 신경 썼구나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오늘 주제가 스페이셜 컴피팅이니까 공간 컴피팅이니까 그 얘기부터 하면은 진의 제품이 스페이셜 컴피팅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스페이셜 컴피팅이 된다 왜 이 모델을 썼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머리가 살아있죠 헤어스타일 요거 그 오큘러스를 써보신 분들은 아마 딱 눈치채셨을 텐데 오큘러스 최고 단점이 위에가 끈이 있어요 끈이 있어가지고 땀도 많이 나고 뭐 그 다음에 머리가 눌려버리거든요 그럼 머리가 눌린다는 건 뭐예요? 나는 외출 안 한다 한 가지가 있고 둘째로 뭐예요? 나는 사람 안 만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게임을 게임하다 보면 사람 못 만나거든요 흑인들이 머리가 진짜 이렇게 이렇게 막 위로 올라가요 근데 끈이 없으니까 머리가 살아있어요 헤어스타일이 유지가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실하고 단절되지가 않아 현실하고 계속 연결이 돼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요거 영상 보시잖아요 영상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요 밑에 그 밑에 있는 데스크 요거는 실제예요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요거 뜨는 스크린 요건 가상이에요 가상인데 여기 밑에 그림자가죠 그러니까 요걸 강조하거든요 캐스트 쉐도우즈 이렇게 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하고 현실을 되게 잘 합쳤다 그래픽을 입힐 때 그러니까 그 실제 카메라가 읽어드리는 그 캡처해오는 카메라하고 카메라 영상하고 그래픽을 합칠 때 진짜 사실적으로 합쳤다 말 그대로 다른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 장면이 진짜 그 페이스북을 아주 그냥 후벼 파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페이스북 딱 들어가면은 교육받을 때 회사의 비전을 가르치거든요 회사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 사람들을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말 되죠 페이스북으로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나 볼 수 있고 연결시켜주는 거 맞는데 오클러스를 쓰고 있으면은 정작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못해 진짜 대화를 못하죠 그래서 요 데모 영상 딱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안에 이렇게 쫙 들어와요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그 스크린이 하나 더 있어갖고 자기 얼굴을 남한테 보여주기까지 해요 상대도 내가 이걸 쓰고 있다고 해서 이상하지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이 유지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이 또 연결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요 대사도 봐도 You are not isolated from other people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지도 않는다 뭐 이러면서 아주 팍팍 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놓고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왜냐면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 커넥트 같은 단어를 쓰지를 않아 아예 오클러스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르다 가격도 격이 다르다 오히려 저는 그게 그래서 먹히는 것 같아요 애플은 자기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싼 거 내봤자 소용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돈 내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진짜 무서운 게 이거 지금 보세요 그냥 요것만 봐서는 몰라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First Ever 3D Camera라고 써 있어요 이게 지금 애기들 사진 찍는데 3차원으로 찍는 거예요 3차원 그 찰칵해가지고 2차원으로 찍는 게 아니고 3차원으로 애기들을 스캔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애기들은 자기의 어릴 때 모습을 3D로 볼 수 있어요 와 현실을 그냥 녹화하는 거예요 진짜 무섭더라고 끝판왕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요 영상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캡쳐를 요거밖에 못했는데 팝콘을 먹고 있어요 팝콘을 먹는데 팝콘을 집을 때 고개를 숙이고 집어요 그게 정확도가 엄청나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TV 볼 때 이제 집에서 TV 막 봐요 TV로 영화 보면은 앞에 먹을 거 이렇게 먹다가 뭐 핸드폰도 좀 하다가 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앞에 TV 스크린이 흔들려요? 안 흔들리잖아 TV가 저기 있다라는 게 당연히 있고 팝콘도 집어서 먹고 핸드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데모 보면은 중간에 팝콘을 집으려고 고개를 숙여요 그거를 캐치를 못한 사람 많을 거예요 너무 당연해 보여서 근데 기술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이유가 자세 추정도 있는데 렌즈의 범위 때문에 팝콘을 먹으려고 고개를 숙여요 숙이면 눈을 이렇게 들어갖고 앞쪽 화면을 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안 놓친다는 얘기예요 대박인 거예요 그게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가상 공간이라서 스크린 크기를 엄청나게 키울 수 있어요 화면을 키울 수가 있고 거리감도 그대로 있고 등등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 듣고 나중에 한번 쫙 틀어 보세요 보면 되게 재밌어요 디테일 엄청납니다 요게 요거는 뭐냐면요 비디오 콜인데 나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잠깐 옆에 와서 소패에 앉는 것처럼 회의를 하는 거예요 공간에 딱 진짜 옆에 누가 와 있는 것처럼 할 수가 있어 진짜로 가상 공간이 이게 아니고 나 앞에 스크린 모니터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와서 야 이거 좀 알려줘 하는 그런 느낌? 왜 진짜로 이게 그 가상회의죠 잠깐 와가지고 말 걸 수 있는 거죠 지금 온라인 회의는 어떻게 돼요? 뭐 딱 각 잡고 앉아가지고 모니터 이렇게 캠 이렇게 눈앞에 쳐다보잖아 상대방이 볼 때도 괜찮고 내가 이 사람들 볼 때도 어 나 잠깐만 이거 알려줄게 타다다닥 하고 여기 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진짜로 그게 되는 거죠 그걸 살려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크죠 심지어 현실의 사람이 옆에 또 와도 괜찮아 가상현실 가상현실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들을 이 사람은 이미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일하다가 잠깐 이제 침대에 눕거든요 침대에 눕는 것까진 좋은데 이게 왜 대단하냐 천장 있죠 천장을 정확하게 찾아서 하늘로 바꿔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놓치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 트래킹을 아주 잘한다 요 천장 부분만 딱 찾아가지고 합성해서 CG랑 합성해서 하늘처럼 보이게 만들어준다 요거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도 이제 움직이면서 누워도 편하다 오큘러스를 누워서 할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어 요게 굉장히 편하다 요걸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죠 물론 제품이 나와봐야 알죠 좀 나와봐야 아는데 일단 볼 때는 저는 굉장히 자랑을 잘하고 있다 아주 세련되게 잘하고 있다 요런 느낌이 들어가고 재밌어요 미국인들은 비행기 많이 타거든요 비행기에서 요거 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전 프로를 갖고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 확실히 비행하는 그 경험을 개선을 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사람 얼굴을 싹 스캔해가지고 만들어준다 요게 이제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화상통화 할 때 얼굴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얼굴 사진을 통째로 보낸다 그러면은 픽셀이 640 곱하기 480이다 그럼 640 곱하기 480 곱하기 뭐 3배 정도 하고 그게 하나가 8비트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데이터 양이 꽤 많은데 요렇게 스캔한 데이터를 다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압축해요 압축을 해가지고 고거를 왔다갔다 하면은 그 데이터 양이 엄청 적어지면서 그냥 진짜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높아지거든요 이거 할 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비디얼 스튜디오 코드에 테마 붙여가지고 색깔 쫙 바꿔주면 예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거 딱 쓰고 있으면 현실에 스킨을 입힐 수 있어 현실에 테마를 입힐 수 있어 그럼 그게 장사가 안 되겠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눈이에요 사람 눈 지금 잘 흘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잘 볼 수 있다 요런 거 보여주는데 사운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요 이미지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공간 자체를 계속 스캔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 기기가 내부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대해서 3차원 모델을 갖고 있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또 시간 들여서 하면은 그 사용자 컴퓨팅 파워가 놀 때마다 이렇게 스캔해서 리컨스트럭션 하고 하면은 애플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집을 다 스캔한 꼴이 돼요 놀랍죠 그래서 얘네는 장비가 그 센서가 달려있다는 거를 그냥 자세 측정에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 써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뭐 아주 뭐 아이디어가 뭐 넘쳐나요 재밌어요 이 사람들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일하면서 같이 쓸 수 있단데 지금 요 그 이거 비전 프로 쓰고 있는 사람이 여행 짐 싸고 있어요 짐 싸려고 고개 내려서 이렇게 하다가 고개 들어가지고 어 잘 있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옆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말 The era of spatial computing is here 자기 제품이 스페셜 컴퓨팅이라고 그냥 그 키워드 하나를 먹어버린 거예요 예 그 메타가 메타버스 키워드를 먹으려고 회사 이름을 바꾼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예 요 공간 컴퓨팅이 뭔지도 좀 용어도 설명을 좀 들었고 비전 프로 디테일 같은 거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쪽 굉장히 재밌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앱 하시는 분들은 앞에 잠깐 얘기 나왔죠 이미 눈치 채셨듯이 원래 앱 하시던 분들은 요쪽으로 넘어가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쉬울 거예요 쉽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면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면은